여수 지역의 심근경색 조기 증상 인지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오늘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심근경색증 조기 증상 인지율은 여수가 전년보다 10.4%포인트 하락한 23.5%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. 반면 순천은 50.6%, 광양은 57.7%, 고흥은 62.1%로 집계됐습니다. 심근경색은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혀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으로 질병관리청은 사망률이 매우 높은 만큼 조기 증상 인지율이 낮은 지자체는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